와일리 망고 종자추출물은 쉽게 말씀드리면 야생망고의 씨앗에서 빼낸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 몸에서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이 밝혀졌고요. 어떻게 체지방을 감소시키나 하고 봤더니 저희 몸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또 쌓여있는 지방을 잘 분해하는 호르몬을 잘 균형을 맞게 해서 저희 몸에서 체지방, 체중 그리고 허리 둘레까지도 감소시키는 것이 인체시험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아니 진짜 놀라운 게 저는 결과치만 보고도 굉장히 놀랐지만 원리, 이 과학적인 원리가 저는 더 획기적인 것 같아요. 이래서 진짜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소재가 이 소재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거는 레틴, 식욕조절 호르몬, 음식 섭취를 줄이고 지방축적을 억제하는 식욕조절 호르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식욕조절을 너무나도 안 돼서 그동안 다이어트 계속 포기하고 힘들고 먹고 또 먹고 우리 사실 밥 배 따로 있고 빵 배 따로 있고 고기 배 따로 있고 맞아요. 이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맞아요. 커피도 그냥 커피예요. 피곤하다며 달달한 커피 마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찾고 땡기는 게 문제였는데 그거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아디포니틴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이거 보세요. 지방 분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게 이것도 확인이 됐다라는 건데 지방 세포 사이즈를 감소하는 거래요. 지방을 그것도 태워서 아니 지방 태운다라는 얘기는 저는 헬스 트레이너한테 들었거든요. 헬스 트레이너가 달리기 시작하면 한 15분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됐어요? 하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동안 계속 타는 거니까 해보세요 하는데 사실 저는 30분 이상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실은 운동하러 갈 시간도 많이 없으시잖아요. 이거 누구세요? 왜 저의 자신감을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예요. 아니 아니 저희는 슈퍼 모델이시잖아요. 그런데 한동안 안 나오셔서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진짜 아이고 우리 소연 씨도 이런 적이 있었구나. 사실 슈퍼 모델들은 타고난 이게 몸매가 있어가지고 저렇게까지는 내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키가 178이에요. 그래서 골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는 조금 날씬하고 살이 많이 없었는데 출산하고 30대 지나고 나니까 이 키 큰 키에 살이 붓기 시작하는데 아니 정말 얼굴이 자신감이 저 나와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좋아지고 계시는 거고 우리 아까 수은 씨가 그러는데 수신 씨 덕분에 이거 알게 돼서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진짜 뭐 시기호법이랑 아까도 스트레칭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점점 좋아지고 계시는 게 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진짜 슈퍼 모델도 미스코리아도 비껴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여자들이 이 사회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통통치질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특히 폭식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저예요. 저는 한 번에 먹는 습관 안 먹다가 쪼쪼 굽다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엄청 먹어요. 그래서 제가 배도 윗배가 좀 볼록 나온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방치가 됐을 때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리는데 이게 진짜 속수무채. 그런데 거기다가 저도 아이 낳고 났더니 뭔가 무릎이 좀 안 좋아지니까 운동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저 사진은 임신 때 사진이 아닙니다. 아기 낳고 나서 사진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거 임신했을 때 저희 전화 받았어요. 남편 친구가 전화했대요. 남편한테 너 와이프 진짜 사진 이만했던 사진 나오던데 그거 언제적 사진이냐고 물어보면서 지금 너무 좋아졌다면서 진짜 칭찬하더라 이 얘기하는데요. 기분이 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니 오늘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뵈니까 사실 다 너무 날씬하고 예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을 들이게 되는데 사진을 보니까 저 되게 친근하고 진짜 그래요. 그런 절이 있었어요. 우리 보면서 웃고 계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웃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감하신다면 나도 그런데 지금 배 주물럭 주물럭 막 팔쭉 보면서 한숨 나온다 하신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와일드만구 종자추출물 많은 분들이 지금 초반부터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미 소문이 자제하게 났어요. 인체 시험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평균 12.8kg의 체중 감소 이거는 정말 BMI 지수 25 이상의 정말 체중 감소가 필요하신 분들 대상으로 한 결과치예요. 그런데 그분의 평균치라면 그분들의 평균치라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많이 빠지시고요. 그리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시는 분들도 빠져서 평균치가 나온 거니까 이 숫자를 보여드리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니 저는 이런 숫이 개인적으로 처음이었어요. 거기에 허리 둘레까지 16.19cm면 한 뼘 정도니까 여러분 이게 오태가 달라져요. 특히 저희 남편도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 특히 내장 지방 감소라는 이런 동물 시험 결과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다이어트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문 전화 너무 많고요. 지금 상담원 연결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자 지금 빠르게 스마트폰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홈앤쇼핑에서는 방송 중에 10주 프로그램 싹 맞춰서 드리는데요. 가격이 달라요. 다른 데서도 와일드 망고를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가격으로는 못 가져가세요. 저희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10% 할인 무조건 10% 적립금까지 드리는 저희 홈앤쇼핑 지금 많이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직전 방송까지 완전히 매진 팔에 매진됐습니다. 감사합니다.